김호중의 매력을 물씬 느낄 수 있는 나보다 더 사랑해요는 늘 곁을 지켜준 한 사람에 대한 감사를 담아낸 곡으로 전 연령층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발라드풍의 성인가요다. 특히 김호중은 28일 오후 방송되는 sbs 파워 fm 두식탈출 컬투쇼에서 나보다 더 사랑해요 첫 무대를 예고해 대중의 기대치도 한껏 높이고 있다.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나보다 더 사랑해요의 모든 응원 수익을 전액 기부할 것이라 밝힌 김호중은 앞서 진시몬의 너나 나나 리메이크 버전으로 각종 응원사이트 상위권을 진입 대세남의 저력을 과시한 바 있다. 나보다 더 사랑해요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김호중은 8월과 9월 중 발매할 정규앨범 준비에도 한창이다.